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정치판이라는 것이 거의 개판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DST 짚고 음해하고 조작하고 역정보를 언론에 뿌려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고 그런 경우가 아주 우글우글하죠. 모략과 중상과 작전이 절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은 그 개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죠. 선의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가는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공병호TV는 오세훈 후보가 유선 10%를 양보한 것은 아주 큰 결단이었고 오세훈과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참 잘했다. 우파진영에서 이렇게 후보 단일화가 나오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참 두 사람이 고생했다 이런 덕담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철수의 뒷공세입니다. 3월 20일 날 오전에 오늘이죠. 중앙일보의 오원석 기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오세훈 후보를 마구잡이로 물어뜯기 시작하는 돌변한 예상치 못한 안철수답지 않은 그런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전합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안철수 이렇게 하면 조금 순수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을 겁니다. 3월 22일 날 오전 안철수 후보는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좀 야비하고 어쩌면 좀 덜떨어진 어쩌면 사람들의 민심을 잘 잃지 못한 어색한 그런 발언 안철수답지 않은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답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이렇게 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한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만약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로 사퇴하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하고 오늘부터 아마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그야말로 여론조사 대상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공세 협박을 하는 것이죠. 오세훈 후보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를 찍어라.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야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보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가 그런 구상을 내에서는 만무하고 정치판에 달고 달은 주변 사람들이 아마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이렇게 해서 막판에 완전히 뒤집기를 합시다. 단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당신이 그동안 너무나 순진했으니까 이번에 뒤집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야기.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이야기처럼 그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호감을 갖겠냐 이야기죠. 안철수가 그러면 그렇게 정치 공작이나 하고 뒷담 하나 치고 뭐 이렇게 뒷공시 하나 치고 그런 것은 다른 정당 사람들에게서 능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실망한 감이 없지만 이번에 이렇게 단일화 악수가 하고 잉크가 마르기조 전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역공시를 취하는 것은 제 역시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후보라는 안 후보에 대해서 선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최소한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급히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말미에 기사가 오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 6명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죠. 이 씨. 이 친구 막판 뒤통수 치네. 그게 민심입니다. C씨 정말 웃기는 친구네. 아마 C씨는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Y씨 안철수 무능하지만 착한 줄 알았는데 인성도 걸러먹었네. 이게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죠. 상품이든 사람이든 간에 개인 브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능함의 브랜드를 꾸고 어떤 사람은 좀 떨어지지만 순수함의 브랜드가 됐을 것이고 S씨 더러워졌네. 안씨 웩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S씨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 치사하게 네거티브를 하네. 하나도 제가 과장 안 했으니까 그냥 중앙일보 기사 말미를 보면 지금 이제 기사가 오른 지 몇 분이 안 됐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걸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여섯 명 가운데. J씨 단이라 하겠다는 놈이 어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찰스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좌진에서 그렇게 올렸을 때 결국 선택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다음 질문은 오세훈의 역공입니다. 신기루 같은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있는 장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공시회를 집중한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볼 때 공격의 화력을 집중하는 후보가 버겁고 무서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옳은 이야기죠. 박영순 후보가 계속해서 그냥 오세훈 후보만 때렸으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제 이야기 요약하면 저는 두 후보에 대해서 그냥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이 지금 어렵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첫날에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허위 주장을 갖고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는 그런 안철수 후보가 그게 온전하냐 이야기죠. 최소한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런 것을 기대 안 할까 네거티브를 상대당이 쓰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냥 쓰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안철수는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오늘 아침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양반이 그냥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잡구나. 오늘 이 정도 6명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올렸으니까 앞으로 한번 보시죠. 아마 밑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비난하는 댓글이 정치인 다 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